어? 놀래라. 난 귀신인지, 난 귀신인지 알았지 뭐야. 아유. 아유 깜짝 놀랐네 정말. 어이?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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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덩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오니저택 준비해왔습니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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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그러면은 아오니코데스 같이 하실 분들 소개하면서 보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우. 왜 이렇게 커졌어? 규우. 오오오오. 다른 건 또 되나요? 혹시 다른 것도? 규우. 하하하하. 규우. 하하하하. 아, 늘린 거야? 규우. 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 김니아님에게 선물 드리려고 내가 뭐 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만. 그렇습니까? 자, 상자를 열어보시겠어요? 오? 자. 짜잔! 하하 넣었었었었 awhile. 힣힣. 마음드세용? 유. 자, 안녕하세요 이수호님 반갑습니다. 이수호님. 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녕하소, 이수오님. 이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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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 상자는 내가 좀 별로인거 같아서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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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게 이정도는 돌아가야된다고 이정도는 마우스 치는소리 귀엽네 네 그러고있어요 안돼 네 안녕하세요 단미호님 반갑습니다 어디 계시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단미호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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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남자 멤버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시나 외모적으로 아 외모요? 네 외모 외모 일단 더럽게 생겼고 네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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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코가 왕주먹코네요 굉장히 변태기가 흘러넘치구요 변태같다 이분 갑자기 변했는데요 귀여워 너무 귀엽다 저 이분이요 저 이분할래요 네 뽀뽀해주세요 뽀뽀 뽀뽀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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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큰어졌나 스피 스피 안녕하세요 진위대님 반갑습니다 짐 예 진위대님 예 네 여러분들 진위대였습니다 진위대였구요 자 오늘 그러면은 제 지위대님 소개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아홉니저택 프레디 피자 가게의 저택으로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의 피자 가게 이름은 요루루의 피자 가게 네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까요 뿅 아홉니저택 하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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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피자 가게 피자가 좀 먹고 싶네 아유 리아야 너도 피자 먹고 싶지? 아 그렇지 아유 여보 네 주인님 뭐 아 야 뭐야 아 뭐지 뭐야 저 저 저 부인 아니고 그 집의 메이드인데요 네 주인님 아 네 네 아 네 시간상은 지위대님 안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자 오늘 피자 먹으러 가자구 어 얘들아 어 여기가 새롭게 뭐 어떤 요루루인가 네 그 분이 피자 가게를 차리셨더라구 아이고 아이고 어 이 마네킹이 어휴 반가워 하시네 어휴 반갑다고요 네 반가워요 네 음 자 그러면은 오늘 들어가자구 아아아아아 ар宮 어무엇 이거 무슨 일이세요 응 어으 아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왜 왜 왜 왜oy 어 너를 피자로 만들려고 했어여 여기 너를 피자로 만들려고 했다구 어허허허헉 아 누가 누가 당신을 피자로 만들어요? 맛없게 생겼는데 딱봐도 바보.. 바본가?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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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되요 안되요 여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야 들어오세요 아 리아야 어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어? 왜 이렇게 키가 커졌어 너 거참 아 나 피자 먹으러 어 뭐야 아 이분 왜 키가 커졌어 배고파 어어 어쨌든 피자가 피자가 가게 마셨으니까 피자 주인장님 주인장님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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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은 CDC 안녕안녕 주인장 얼굴이 좀 이상한댐 어? 어응 orm 야 acknowledged 아이고 깜찍하고 네! 그런 소녀분이 여기서 장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잘못 찾아왔나? 귀여운 소녀 여기 있잖아요 어디여? 여기여기여기여 어디이? 여기 어허허허허허어었 무서워 가까이지만 아하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Gesund "'ф сейчас». 여기 피자가 고기 피자가 유명한데 오늘은 고기가 다 떨어져서 지금부터 만들 계획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고기가 되어주셔야겠어요 무슨 소리야! 아니 벌써 잡혔어? 아! 도망가야겠다! 번듯 번듯 아 여기 도망가야겠어 저기 김니아님 큰일났어요 큰일났다구요 어쩔 수 없다 이 피자 가게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어 이 인형은 또 뭐야 어? 어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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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빨리 따라오세요 마이크가 안 들려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은 비일번호 4개를 찾고 나가야 됩니다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준다고? 이거 좋은데요 일단 할아버지 비일번호 4개를 찾고 여기서 만납시다 네 어 무서워 깜짝 놀랐잖아 잠요 마이크 마이크 뭐야 안보이는데 안보여 안보여 너 어딨어 어잉 뚜 나갔다 들어보니까 뭐 달라지나 으으으認為 왜 쟤 소름끼쳐 도망가버리기 아..잠깐만! 아..잠깐만! 말숨을 때를 찾아야 돼.. 달리기..달리기 키가 안되는구만.. 달리기 달리기.. 어이..뭐야..어이..잠깐만.. 어..이게 뭐지? 누가봐도 비밀번호가 있을거같이.. 생겼죠? 오오오.. 오우 몰라 놀래라 놀래라 아우 놀래라.. 야 너 뭐야.. 아 놀랬잖아.. 아 놀랬잖아..어어.. 너가 여기 여기서 나오냐? 자.. 오 밀치기검입니다.. 오 좋아요 밀치기검.. 슉.. 두더김듬더아..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이야! 아악! 이러지마x2 이러지마 draws 이러지 말라고! 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올라와보시지 올라와보시지 우와아아아 innovation 야아 Tamam 아아.. 야아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아아악!!!!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쉽게 오지는 못할 겁니다 그쵸? 근데 갈 때도 문제긴 한데 이러면 쉽지 않을걸? 신속보증이 많다 좋아좋아 오 엔더 진주가 이렇게 많아? 어이 뭐야 잠깐만 거미줄 왜 저기있어? 잠깐만 반대쪽으로 쭉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무서워 죽겠네 이 사람들 뭐야? 왜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 누가 여기다 거미줄을 깔아놨어? 누구야? 가미들 삐졌지 이리와 집에него 5시간 명 Tinder 5시간 지냉대 ration 지냉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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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발견하지 못했어 어이 이럴수가 어이 이럴수가 잠깐만 저 위 있군요 괜찮습니다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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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있어 오고있어 야 야 야 야 아아 잠깐만 아 뭐야 뭐야 어이 자네 어이 자네 여기서 왜 쓰러지고 있어요 나 나는 낚시를 오지게 하는 핸섬가이라고 하네 여기서 낚시하고 계시는거에요? 어느순간부터 누워서 낚시가 되는 과정이 아 뭐야 아 누워서 낚시를 한다고? 낚시왕? 낚시왕 기몰척이네 아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이리 따라와보세요 괴물이 있거든요 자 좋은 장소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낚시를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오오 여기 명소구만 아하하하 여기 낚시하고 계세요? 나 기몰척군이 연어를 낚아주겠네 이즈 퓌척군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식감 짜증이 저리 흐 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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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버 찾았어? 비버 찾으셨어요? 할아버지? 네 빨리 주세요. 아.. 이 세 가지여서 뭔지 모르겠어요. 아.. 아무것도 해주세요. 보거 보거 보거입니다. 보거. 보거에요? 보거. 보거. 나 템이 많아서 오늘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저항 포즈션만 무슨 4개야? 4분 버틸 수 있어? 4분이나. 뭐니? 근데 민사람은 뭐야? 5번? 김월척씨입니다. 김월척씨? 아.. 아.. 하.. 하.. 주님.. 비버 찾았어요? 주님.. 비버 찾았어?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내가 왜 주인.. 니 주인 놈이야? 아..아.. 자꾸 이러실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뭐.. 뭐죠? 어.. 보고.. 보고 좋다.. 어.. 김월척씨 빼고 다 물고기 잘 낳네요. 하하하하.. 김월척씨 빼고 다 물고기를 잘 잡네. 비밀번호 물고기를. 어..뭐야 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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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어 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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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래라. 어 뭐야 이거 상자 아래에 있어 뭐야 이거. 어! 아래에 상자가 있네. 어 투명한 포션까지.. 뭐야. 엔드 준주가 여덟 개라서 이거 뭐.. 드릴게 드릴게 자 드릴게 드릴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이 양반? 이거 뭐니? 흐흐흐 빌보나 두개만 찾으면 되는데 이녀석 어딨는지 모르겠구만 흐음 실명 포션은 필요없어 필요없어 뭔 소리야 내가 찾았어요 어휴 놀랄어 놀랄어 어휴 놀랄어 어휴 놀랄어 아휴 부담 아휴 부담스러워 난 사실 니 주인이 아니다 아니 나 분명히 우리집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어느날부터 나한테 말을 걸더라 나한테 계속 주인님 주인님이래 아휴 강아지가 인간이 되어있다니 아냐 인간이 아냐 강아지라니까 강아지라고요? 응 어 레버 뭘 키운거에요 너 어휴 잠깐만 오우 놀랄어 어우 놀랄어 오우 살발해 살발해 오우AU 우우우장깐장깐장깐장깐장 어어어 아 놀랄어 뭐야 그냥 평범한 펭귄이잖아 평범한 펭귄이 치엥 어휴 놀래라 난ierniern 이 필요진 유지 나는 귀신인 줄 알았지anh 뭐야 어휴 danceding 원이 이 어휴 두 덩치를 으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엔도진주가 많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비하니~~ 살려줄게! 취득돼! 조심하세요!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에음... 아니 뭐하는 거야! 왜 날 미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징말로 쓸모가 없네 당신은 뭔데? 어? 어? 뭔데? 뭔데? 귀신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 왜 그러시는데? 쌍꺼풀 수술 잘 되셨네! 엄마 소리야! 자연산이구만 쌍꺼풀 수술한거 아니었어? 아닌데요 뭐니? 아야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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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트리케라토스 삶은게 야 왜 죽여? 어?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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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세요 아저씨 참으세요 참으세요 아니 이 트리케라토스 삶은게 자꾸 열을 받으러 섞여놔 크흐흐흫흐흐흫인을 아야야야 일단다른사람잡으러가세요 네 trickyoure nächste speet 어? 왜 그러세요? 왜요? 밀쳐! 밀치라고! 오케이! 살려 살려 살려! 살려! 도망가요 지인님! 여러분들 이쪽으로 도망갑시다! 너 아까 나 밀쳤지? 어? 야 아까 아까 너 나 밀쳤지 밀쳤지 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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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 배신자 녀석을 진짜 어떻게든 해야겠구만 일로와 너 이제 봐줄 수가 없다 봐줄 수가 없어 나이스?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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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оз 좋구만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구만 어 댐이 엄청 많아서 이거 뭐 지금 비밀번호가 오 땡땡 사인데 오 땡땡사 오 땡땡사라 오 땡땡사 오 땡땡사 아이씨야! 좋았어 여기를 빨리 빠져나갑시다 어! 놀래라! 아! 놀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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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너무 못생기셨잖아 아휴 진짜 놀랬네 아휴 깜짝 놀랬네 아휴 깜짝 놀랬네 아휴 놀래라 놀래라 아휴 깜짝 놀랬네 아니? 이 사람은 뭐야? 누구세요? 내 이름은 양궁을 사랑하는 김만점이네 김만점씨 누워서 활을 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랐지 아휴 아 누워서 활도 쏴? 뭐야 어떻게 한거야 어떻게 한거에요 뭐야 어떻게 했어 야 온다 야 온다 온다 온다고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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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궁만 13년하면 가능하네 오! 만점씨! 누워서 죽인거야? 나에게 양궁 13년이면 아오니쯤은 밥이라네 짱이다 이럴수가 10점만 맞추고 있어 10점만 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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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온다고 온다 쉐프트 눌러 숨어 있어 좀만 더 들어가 온다고 온다고 쉐프트 너 거기 숨어 있어 나 여기 숨어 있을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니가 절로 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해? 아이 쓸모가 없어 김 만점씨 어? 아니 빌보노가 이게 하나가 빌보노 찾았습니까? 아니요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쥐네 아우 죄송합니다 쥐네 미안할 필요 없어 이러지마 나한테 이러지마 아니 빌보노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어어 이상한거만 나온단 말이야 올라가볼까 올라가볼까 어어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좋습니다 58 땡땡 58 땡땡이라는건데 58 58 어아아 오오오오오오오 그거 전 펭귄하는데 나 무서워일수 없지 주인님! 뭐 가져가는 건데? 뭘 이렇게 하는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어? 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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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인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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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 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빨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역시! 어이 우리! 어 이쁜! 이쁜이 밖에 없어! 음 어어? 우리 이쁜! 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역시! 담미오님의 세상에서 최고로 이뻐! 아하하하하하 저도 한번 말해보세요 뭐야 이.. 뭐..뭐야 이 못생긴 녀석은 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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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문 열어줘! 어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이쁜이 담미오님! 죽어야지! 그 문 닫아 문 닫아 열어주세여 주인님! 하나도 안 이뻐 열어줘! 너는 뭐야 이 강아지는! 호... 됐어 이제 탈출 합시다! 5 немножко 사나 탈출.. 으아아 NOW17 너누 죽어야지! 후 잘 있으라고? 가자 가자 자 이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엔도진주 6개가 있기 때문이죠 나를 막을 순 없을 것이다 만약 만나면은 엔도진주로 요리조리 피하면 되거든 절대 죽지 않지 뭐야 왜 이렇게 조용해? 뭐죠? 왜 이렇게 조용하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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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려라! 아 뭐야 뭐야 아니 왜 아래 구멍이 뚫려있어? 아니 구멍이 왜 뚫려있어? 아 와 나 진짜 놀랬데 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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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안 돼 아 문 열어줘 살려주세요 아하 드디어 사람 말을 하는구만 살려주세요 아 오케이 나 레버 없어 레버 있음 나 줘 줘 레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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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레버 어 너 게임 모드 쓴 거야? 아 안 돼 아 게임 모드 쓴 아 나한테 탈출할게 미안하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탈출할 때가 됐기 때문이지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아 절대로 그것도 왜냐면 저항 포션이 있기 때문이야 저항 포션 뿌리고 가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후 놀래라 어 저기 있다 저기 앞에 있다 저기 앞에 있어 왜기만 엑땅 엑땅 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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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뭐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어 죽지 않아 어 죽지 않아 아 죽지 않아 너같은 그런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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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귀여운 펭귄 따위로 난 죽일 수 없지 아아악 아 왜 병아리가 있어 빡빡 아회 아 아 아 아까 아 아 으 니따따따따따 5 6 12 !!!! !!!! !!!! !!!!!!!!!! 안되겠다 이런.. 나를 감히 부시한.. 안되겠습니다 이제 게임을.. 너 뭐야! 이제 진짜 게임을 끝내야겠어 이렇게 탈출을 오랫동안 못할 줄이야 반칙이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포션 먹고 달리겠습니다 저쪽 뚫을 수 있거든요? 저 정도는? 자 간다! 여기 있거든? 여기? 뭐야 어딨어? 왜 안보여? 왜 안보이지? 어허! 펭귄 왔네! 어 왔어! 5844 뚫었죠? 뚫었죠? 못따라오죠? 못따라오죠? 펭귄 너가.. 너가.. 짧은 다리로는 나 못잡죠? 그렇게 짧고.. 짧은 다리로는 절대로 날 못잡을걸? 안되지 안되지 으 안되지 방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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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다 반갑다 어 이거 뭐야 여기 이상한게 있어요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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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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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무슨 일 있었습니까? 가자 탈출하자 드디어 탈출했고만 어우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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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친구.. 저 펭귀봇 뭐야? 뭐야 뭐야? 불사조야? 해치워 불사조 단미호도 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여기 뭐야 탈출야! 탈출한거 아니었어? 아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탈출을 했는데 뭐 이상한 공간에서 프레디들이 괴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 아 네 여러분들 불사조가 오늘 캐리 했네요 네 반갑습니다 공격! 부어이 푸으으음 아하 아 아 네 여러분들 네 이렇게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